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FMC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MC 어떻게 보셨어요? 예측했던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파월 의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어둔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지만 결국은 금리 인하는 올해는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때때로 반영해서 가격 채점 후에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일단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는다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리스크였던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슈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동결 시점이 오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1.75%, 그러니까 이 정도면 갭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사이에 미국 시장도 4시 5분 정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환율이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게 원달러 환율이 아마 1,400원 때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앨런 재무장관이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해서 상향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미국 정부 재정이 좀 소진돼서 채무 불행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게 계속 금리 인상이든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통화 스와프도 있었고 약간 당국에서 살짝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원달러 환율 흐름에 따른 외국의 수급까지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시장 분위기 짚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유니어 머트리얼이 보니까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데 저희 굿모닝 세븐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때문에 최근에 관련주가 급등과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 소장님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상 기술적 분석으로 종목을 좀 많이 보는 것도 경향이 있는데 비슷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가 상승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유니온과 유니어 머트리얼은 계속 좀 추가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삼화전기, 삼화전자도 마찬가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상은 신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하죠.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결국 히토류인데 이 히토류가 사실상은 2010년 때도 어느 정도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일본 센카쿠 열도에 관련된 분쟁을 통해서 히토류에 대한 대립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12년도 나왔었고 19년도 나왔던 상황인데 좀 최근 상황들을 보자면 작년 12월에 중국 정부에서 네오디뮴 및 사마리온 코발트 등의 수출 금지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의 이 부분들을 좀 제한을 하겠다라는 언급은 했었는데 사실상 좀 더 부각을 받았던 것은 그때 당시 때 드론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지난 2월에는 중국 당국 핵심 전략 물자인 히토류를 통해서 정제, 가공, 이용 기술 등의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을 시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고 수정 목록에서 기술 수출 금지는 24개 그리고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해서는 115개 등에 139개 정도 되거든요. 특히 이제 수출 금지 항목에서 11호가 있는데 그 11호는 히토류 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대상이 추가되면서 그 이슈가 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실제적으로 발표가 확실하게 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1월 28일까지 명령 수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표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주식이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받은 시기는 2월 달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고 과거에 어느 정도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이슈로만 넘어갔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됐겠는데 이게 국내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계속 보여줬지만 효과를 못 얻었는데 오히려 지난 5일, 그러니까 4월 5일 때 미국 요미우리 신문에서 중국 정부가 히토류 자석에 대한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부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언론으로 부각은 못 받고 일본 언론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좀 크게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사실 5월 한 달간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워낙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이전보다는 거래대금이 살짝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 쪽으로 좀 더 움직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히토류가 이제 무기화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히토류에 대해서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이 37% 되고 광물 생산량이 60% 그리고 재련 및 자재 공급량이 한 90%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좀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정제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이 결국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좀 공급받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에 손을 벌려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막히게 된다 한다면 굉장히 좀 이슈가 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네오디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의 자석의 주원료로 전기차, 모터, 로봇 등의 분야로 굉장히 좀 널리 사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은 84%가 되고 일본이 1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그 유미율이 신문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것은 네오디뮴에 관련된 이슈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륨 코발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마륨 코발트가 있는데 히토류계의 원소를 사마륨과 고가의 전략 자원 중에 하나인 코발트를 합금을 한 겁니다. 합금을 한 건데 이 사마륨 코발트의 자석은 중국이 또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 1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지금 현재 사마륨 코발트와 히토류 금속을 추출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네오디뮴에 대한 이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마륨 코발트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히토류의 원재료 및 응용 기술을 통해서 전자, 그리고 총매, 그리고 추호전도체의 다방면에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 타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기화할 만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자원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낮춰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서호주에 대해서도 희소금속량의 공급망을 협력을 진행을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에 올해 몽골과도 히토류 등의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초에 나왔던 이슈인데 이게 몽골이 몰리브덴이라고 생산량 세계 9위를 기록한 국가고요. 주석, 니케 등의 다양한 희소금속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그 히토류가 좀 다량으로 매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인 거지 히토류가 있다는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고 발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에 대해서 효과는 그렇게 크게는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굴하는 과정까지도 시간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도 노력은 하고는 있지만 결과는 아직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는 이제 산자부에서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기술에 관한 제2차 산업 공급망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페라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결국은 히토류가 아닌 페라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전기차를 좀 공급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검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좀 페라이트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화철의 발융, 망간 등에 소량의 금속, 원소를 섞습니다. 섞으면서 소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라믹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페라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비듐 자석보다는 자력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고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페라이트 모터는 반값 전기차를 고민하는 테슬라를 통해서는 원가 절감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좀 실행이 된다 한다면 가능성이 있고 실행이 된다 한다면 전기차에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지금 국내 관련된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경쟁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TDK가 있고 JFE가 있고 히타치 메탈이 있는데 지금 일본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만 기업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사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일시적인 테마로서 지금 페라이트는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인가봐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력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워낙 지금 일본이든 대만이든 경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매도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반종민 소장님의 매매 스타일러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마 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국과 정치적 리스크가 이달 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지금 노동절, 그러니까 노동절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 입장을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발표한다면 시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5월 말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있고 프레임워크 제3차 협상이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대한 통상 장관회의가 25일부터 26일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켜보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은 계속 이러한 히토류나 페라이트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유니온, 유니온, 머터리얼즈, 세토피아는 추가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들은 사마전자, 사마전기 등이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 너무 다소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금은 덜 올라간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GS글로벌, 그러니까 이 GS글로벌은 차량용 모터, 페라이트 마그넷 등의 다양한 소재 부품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지금 추세 유지가 좀 더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비중을 적게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노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라이트 자석에 대비 2배 이상의 고성능 자석 생산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노바텍도 적은 비중으로 매수를 접근해보시는 게 낫겠고 그러면 상승폭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상승폭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 시점으로 10에서 20% 10과 20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일시적으로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좀 더 부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은 KG ETS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천천히 올라간다 한다면 KG ETS도 중국과 페라이트 주요 소재 산하 등의 기술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슈이고 그냥 증발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정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